네 안녕하세요 쇼미델팀을 신청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나입니다. 이태나 짠! 락스탠드 모듈러 멀티풀 스탠드 네 이건 3피스 짜리에요. 네, 우와 이거 그냥 우선은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휴대성도 좀 좋고요. 지금 접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구석에 놔둘 수 있을 때 놔둘 수 있는 그거 보관이 굉장히 용이에요. 보관에 용이성이 있고 얘를 기타 스탠드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쫙! 이렇게 펴면 바로 펴져요. 그리고 이거 자체가 너무 튼튼해요. 전체적인 무게는 4.3kg 정도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무겁다기보다는 튼튼한 안정성 있는 무게다라는 정도의 무게에요.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무연탄 소프트 패드로써 기타나 악기, 베이스들을 안전하게 기타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다 마감 처리가 굉장히 무연탄 소프트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폴딩이 가능해서 보관도 용이하고 그래서 컴팩트한 패키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얘 또 장점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3개의 기타를 수납을 할 수 있잖아요. 얘 레고처럼 옆에 또 붙여서 몇 대의 기타까지도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이쪽에 보시면 나사가 있잖아요. 육각 렌치 나사거든요. 얘를 풀러가지고 계속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뒤쪽에 보시면 육각 렌치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빼셔가지고 렌치로 조절, 분리를 한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얘는 이 연결하는 것들 자체는 다 옵션으로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.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딱 이 3개의 피스 멀티 스탠드 락 스탠드, 모듈러, 멀티 풀 스탠드입니다. 바이오 워윅에서 이제 함께 워윅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네. 리트로 셀룰로스 마감 처리된 기타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데요. 네. 그 마감이 이쪽 그 우윤타 소프트 패드랑 조금 안 맞는 감이 있나 말까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그 외에 모든 기타나 베이스 뭐 이렇게 세워놓는 악기는 다 수납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음. 기타 한번 세워볼게요. 진짜 안정적이에요. 짠. 오. 바디를 완전 감싸네. 옆에서. 짠. 딱 보이시죠. 음. 바디를 완전 감싸서 진짜 되게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한 것 같아요. 튼튼하고. 네. 아주 좋습니다. 가격대는요. 어.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9만 5천 5백원.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안정적이. 안정성에 좀 더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게 레그처럼 조립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폴딩이 가능한 네. 컴팩트한 패키지로 나와있는 네. 기타 스탠드이다 보니까 좀. 어.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이 정도의 안정성이라면 좀 구입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. 락스탠드 모질러 멀티플스탠드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